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페이지 84페이지의 최근기출문입니다 1번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3번 재단법인 설시지 출연자가 출연재산의 소유명의만을 재단법인에 귀속시킨다 이거 우리가 명의신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명의신탁은 허용되지 않고요 명의신탁 방법으로 재산을 출연했다고 해서 재단법인이 설립될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실질적 소유권은 자신에게 유구하는 부과를 붙여서 이를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실질적인 재산의 출연이 있어야 재단법인이 성립할 수가 있겠죠 2번입니다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여 이사가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 정관을 변경할 수는 없다? X입니다 일단 재단법인은 사원이 없죠 따라서 사원총회가 존재하지 않고요 다만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서 목적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3번은 X가 되고 3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2번입니다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이런 거죠 자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이죠 따라서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도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정관 변경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죠?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되고요 허가가 없으면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이 경매가 되는 경우에도 주무관청에 허가가 필요하고요 허가가 없다면 그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1번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경매 절차하여 매각된 경우 주무관청에 허가가 없는 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사원청이 결의한 정관의 해석은 실질도 정관 변경을 초래하죠 주후관청 허가가 없는 한 무효죠 사원들의 법원을 구속한다 X가 되고요 2번 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추법규입니다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동의가 없더라도 당연히 구성원의 그 효과가 기속이 되므로 이를 작성한 사원 이외에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은 구속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4번 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 허가가 없는 한 무효가 되고요 5번이죠 이것도 시험이 잘 나오는데 자 이사의 대표권 제안이죠 대표권을 제안하려면 정관에 기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정관에 기재되지 않으면 그 대표권 제안은 무효고요 또 정관에 기재된 대표권 제안을 가지고 제삼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한 거죠 조심할 것은 이 제삼자는 선의 제삼자뿐만 아니라 악의 제삼자도 포함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의 제삼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대표권 제안에 대해서는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탈레 입자이므로 5번 정관에 기재된 이사의 대표권 제안을 등기하지 않았다면 악의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까 법인은 대표권 제안에 대해 알았던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3번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1번이죠 영리법인이란 법인이 번 그 이득을 구성원들이 나눠 가질 수 있는 법인을 우리가 영리법인이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수익활동을 하느냐 못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 수익을 구성원들이 나눠 가질 수 있으면 영리법인 나눠 가질 수 없으면 비영리법인이죠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존재이기 때문에 구성원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나눠 가질 사람이 없는 거죠 따라서 항상 비영리법인입니다 1번 재단법인은 항상 비영리법인이다 맞는 질문이죠 2번 법인 설립 행위는 요식행위고요 3번 비영리 사단법인은 우리는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고요 4번 재단법인 설립 행위는 단독 행위고 법인 행위니까 차고 등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5번 법인이 목적위해의 사업을 하더라도 주인공관 측 설립 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번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차지하라고 하네요 3번을 보시면 재단법인 설립자가 재단법인의 목적을 정하지 않았어요? 아니하고 사망했어요? 만약에 재단법인 설립했는데 명칭, 사무소, 소재지, 이사의 임명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했으면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정하죠 그렇지만 목적은 정하였어야죠 만약에 목적을 정하지 않았다면 법인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한의 법원위를 정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의 답은 3번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3번 출연재산이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재단법인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재단법인이 등기 없이 지득한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법인의 설립 등기만으로도 그 재산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인에 기속된다? 아니죠 등기하지 않아도 재단법인 일단 소유권을 지득하지만 제3자인 관계에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입장으로 3번이 액수고 3번이 다빙수고 6번 문제입니다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1번 2번 사원총의 서집 절차가 법률 또는 정관에 유배돼요 그러면 사원총의가 무효죠 만약에 이러한 사원총의 결의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더라도 다 뭐가 되면 무효가 될 테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의 결의는 유효하다? 액수입니다 소집 절차가 잘못됐다면 그 총의 결의도 당연히 무효겠죠 답은 2번이죠 7번이죠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2번 또 나왔네요 자 2번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는 다른 다른 해석이 사원총의 결의와요 표명된 경우 실질적인 정관 변경이다 따라서 주무관총의 허가가 없는 한 무효이기 때문에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구성원에게 구속력이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죠 자 8번이죠 법인의 불법행위 능리가 라는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자 법인이 책임을 져요 그러면 피해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물론 자신이 벼지는 그 과실에 대해서 당연히 깎아야 되겠죠 과실 상기할 수 있겠죠 1번 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표기관의 고의적 불법행위 기한 것이라고 해도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 상기의 법인은 적용이 가능하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것 2번 실제로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대표기관의 행위가 외형상 직무에 관한 것이로 보인다면 피해자가 이해관의 선인한 그 선인 중과실이 있더라도 중과실이 있다면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왜요 외형상 직무에 관한 것입니까 실질적으로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행위니까 따라서 중과실이 있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 먼저 성립한다 X가 되는 것이죠 3번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대표기관의 행위가 법인 자식인 행위이기 때문에 책임을 주는 것이지 사용자로서 책임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3번은 먼저 X가 되고요 4번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게 되면 피해자는 법인이나 그 대표기관에게 전액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요 부정료 연대 채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4번도 먼저 X가 되는 것 5번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는요 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 적용 준용이 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도 법인안인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5번도 X가 되네요 9번 문제입니다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답은 2번이죠 이거 우리가 전했던 문제가 똑같죠 한번 풀어보시고 10번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3번이죠 보세요 대표기관의 불법행위가 외형상으로만 직무 관련성이 보이는 경우 만약에 상대방 피해자가 악이거나 중과실이 있다는 책임을 면하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법인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질제 직무 관련성에 대한 피해자의 악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법인은 불법행위 지금 진단해지면 X가 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11번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이 능력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러 하네요 자 청산인도 뭐죠 대표기관이죠 따라서 1번은 뭐죠 X네요 대표기관에 뭐가 있습니까 이사 청산인 임시이사 특별대리 1번 청산인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님으로 X죠 12번입니다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우리가 음 임시이사는 언제서 임하는 거죠 이사의 가 없거나 결혼이 있는 내녹 빠진 경우죠 또 특별 대리는 언제 선임하는 건 다 둘 다 대표기관이죠 이사와 법인 간에 이해가 상반이 될 대리 물론 청구권자에 청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5번 이사의 결혼을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임시이사를 선임하는데 청구권자에 청구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필요하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 13번 입니다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죠 자 이사의 대표권을 제안하려면 정간에 기재해야 되고요 정간에 기재됐다는 사실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되요 선의 제3자뿐만 아니라 악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도요 따라서 3번 이사의 대표권 제안을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3번 자 1번 이사는 임의기간이 아니라 필수기간 2번 이사가 여러 명이면 각자 대표가 원치고요 그 다음에 3번 이사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지만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할 수는 없고요 5번 특별 대리는 언제 선임합니까 이해가 상반됐을 때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을 때는 특별 대리인이 아니라 임시이사를 선임함으로 5번도 X가 됩니다 답은 뭐죠 3번 14번입니다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1번 이사가 여명이면 각자가 대표합니다 이사의 가반수로서 하는 것은 법인의 사무결정이죠 대표하는 것은 뭐죠 각자죠 1번 X입니다 2번 반복적이죠 그 다음에 3번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지만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3번은 X고요 4번 이익이 상반될 때 이해가 상발될 때 선임하는 것은 임시이사가 아니라 특별 대리인이죠 5번 파산 이외의 사유로 법인이 해산하면 감사는 그대로 감사 사원증 그대로 사원증 이사가 뭐로 바뀝니까 청산이죠 따라서 청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이사가 청산이 된다 맞는 질문 답은 뭐죠 5번 15번 민법상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4번 이 답이죠 이익이 상반한다 특별대리인이죠 임시이사가 아닙니다 16번 16번 민법상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4번이 답이죠 대리는 선임할 수 있지만 특정 행위에 대해서 대리는 선임할 수 있지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줄 수는 없는 것 18번 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공통된 해산사유가 아닌 것은 4번이죠 왜요 재단법인에는 사원총회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19번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민법규정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답이죠 왜요 법인이 소멸되는 시점 법인의 권리능력이 상실되는 시점은 청산 종결 등기 시간이나 실질적으로 모든 청산 사물을 완료했을 때가 되는 것 20번입니다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러 갑니다 3번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사원총회 결의 방식이 특별한 제한이 없고요 대리인으로도 할 수 있고 서면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3번 정관의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은 서면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지문은 뭐가 되죠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21번입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허가를 받아야 돼요 어디세요 주무관총으로부터 허가죠 다시 말하면 법원의 허가가 아니라 주무관총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2번 법인이 성립되는 시점은 허가가 아니라 설립 등기 시임으로 2번도 X고요 또 법인의 해산 및 청산사문은 주무관총이 검사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검사 감독하게 되고요 4번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인은 특별한 작용이 없으나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맞죠 다만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5번도 뭐죠 X입니다 4분의 3이 아니라 3분의 2입니다 22번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자 이겁니다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해서는 법인에 관한 모든 민법 규정이 그대로 법인된다 다만 등기에 관한 부분은 적용될 수가 없다 왜요 법인 아닌 사단은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습니까 따라서 대표권을 제안하려면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규정은 비법인 사단 권리 등록 없는 사단에 적용될 수는 없는 겁니다 2번 법인의 대표권 제안의 등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법인 아닌 사단에도 유추 적용된다는 지문은 X고요 다시 말하면 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규정이 법인 아닌 사단에도 적용이 됩니다 23번이죠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답은 뭐죠 답은 뭐죠 3번이죠 저는 앞에서 나왔습니다 왜요 총유는 지분이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관뒀든 집단적으로 관뒀든 교회 재산은 남아있는 잔존 교인들의 총유고 교회 재산을 신도들이 나눠 갖는 것 분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우리 법원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답은 3번 24번이죠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일단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금퇴는 총유고 총유금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보존행위든 관리행위든 처분행위든 사원층의 결의를 통해서 해요 근데요 법인에게 이해관계가 있어요 법인 아닌 사단의 이해관계 만약에 법인 아닌 사단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거라면 사원층의 결의로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1번 보시면 종중의 대표가 종중 명의로 타인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 타인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법인 아닌 사단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거고 따라서 사원층의 결의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므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종중층의 결의가 필요하다 X가 되는 거죠 25번입니다 법인에 관한 다음 민법규제는 비법인 사단에 유출 적용될 수 없는 것은 먼저 등기에 관한 거죠 1번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안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유출 적용될 수가 없어요 26번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2번 보시면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증이 없는 한 구성원 각자가 그 지분비율에 따라 개인재산 아닙니다 개인재산으로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무한 책임사원인 것은 아닌 거거든요 답은 2번 27번이죠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3번 앞에 나왔던 건데 정관의 이사의 해임 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증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어요 맞아요 그죠 맞죠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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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한 의무 의무 이행이 있다면 의무 위반이 있다면 중대한 의무 위반이 있다면 규정하지 않은 사유로도 해임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심각한 중대한 의무 위반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3번이 맞는 지문이 있다면 3번은 뭐죠 답이 되는 것 28번입니다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5번 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취법규문으로 맞죠 해석 당시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X 왜요 실질적인 정관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관측이 허가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죠 29번 민법상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2번이 답이죠 왜요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감독합니다 30번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3번이 답이죠 자 우리가 법인 아닌 사단이란 것은 법인의 실질은 갖췄지만 설립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원의 모집을 의미하면요 일반적으로 규약이라 정관이 필요하긴 해요 그렇지만 꼭 문서화된 규약 정관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3번 종중이 법인 아닌 사단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직 행위와 이해 규약이 있어야 한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권리의 객체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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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